아프리카 tv bj 김시원이 은퇴를 선언했다. 그는 최근 2년 연속 아프리카 tv bj 대상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별풍선 수익으로만 약 24억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. 김시원은 제가 방송을 한지 곧 6년이 되는데 사실 5월 1일에 6주년 방송이자 마지막 방송을 하려고 했다며 중간중간 힘들어하던 모습을 많이 보여서 어느정도 예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. 이어 마지막 방송이란 말도 웃기고 끝을 해서 정하는게 말도 안된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끝을 내게 됐다며 어떠한 이유들이 겹치고 겹치다 보니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제가 좀 많이 지친 것 같다. 한때 같이 좋았던 사람들과 고마운 사람들이 후에 저를 탓하게 되는 반복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. 그러면서 그냥 좋은 것들만 기억하고 그렇게 그만하고 싶다며 이 글이 마지막 편지이자 마지막 공지일 것 같다. 그냥 모두에게 고마웠던 마음만 전하고 이젠 떠나고 싶다.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. 그는 2014년 배우 이병헌 모델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몰래 촬영한 논담패설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며 50억원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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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